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고 고대의대의 자랑스러운 정신까지 모두 담아낸 새로운 개념의 학술정보관입니다. 교원, 연구자, 학생 등 구성원 모두가 협업과 공유를 통해 고대인의 새로운 배움과 창조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의과대학의 상징적 공간이 되었습니다. 이제는 내용을 채워나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고대의대원의 학문적인 업적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계기로 도서관 하나의 시작입니다. 학생들 인프라, 대한민국 최고의 의대를 만들기 위해서 강의실부터 선진화하고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. 이승들 인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